자, 그럼 우리 지금까지 많이 했죠? 여러분 고생하셨어요, 이거 진짜 어려운 건데 자, 이거 우리 정리하고 이제 끝냅시다 끝이 좋아야죠 근데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 리팩토링은 굉장히 험난해요 그리고 쓸데없이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잘 따라오셨다면 성공 리팩토링 하는 이 부분은 이해 못해도 괜찮고 그리고 제가 하는 리팩토링이 정답도 아니고 그러니까 참고삼아 보시고 귀찮거나 힘들면 그냥 제 소스코드 copy & paste 해서 쓰세요 아셨죠? 심란해하기 없기 왜요? 아셨죠? 자, 저는 리팩 밑에다가 passport.js라는 파일을 만들 거예요 그리고 이 파일로 passport와 관련된 코드들을 이주시킬 거예요 누구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네요 자, 이거를 일단은 copy 해서 붙여넣기 했는데 자, 이거를 이제 우리가 사용하려면 이 중에서 외부에 의존하고 있는 이 내부적으로 자급자족하지 못하는 친구가 하나 있어요 누굴까요? 앱이에요 자, 이 앱은 누구예요? 바로 여기서 main.js에서 우리가 만든 express죠? 그럼 우리가 passport.js 안으로 이 앱을 주입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우리가 작성한 이만큼의 코드를 일단 함수로 묶을 거예요 일단은 함수로 묶을 거예요 이 앱은 파라미터 매개변수를 받을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이만큼의 코드를 컷해서 이리로 이주시켰어요 음 됐나요? 그 다음에 이 함수를 외부로 export 시킬 거예요 module export 는 이 펑션 그러면 이 패스포트.js라는 모듈은 이 함수 자체가 됩니다 자, 그러면 메인.js에서 아이고, 어렵다 죄송합니다 어려워서 passport와 관련된 부분이 passport와 관련된 부분이 방금 우리가 오려낸 부분이 여기잖아요 여기서부터 왜까지 지워버려요 그리고 require lim 밑에 passport 이렇게 하면 여러분 이만큼이 누구예요? passport.js에 있는 이 함수를 가리켜요 왜요? 얘를 export 시켰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것이 함수라면 이 뒤에다 뭘 붙일 수 있어요? 함수로 호출할 때 쓰는 괄호를 붙이고 걔한테 앱이라고 하는 인자를 주면 이 인자가 이 패스포트 안에서 이 파라미터의 값이 되면서 주입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저장 그런데 이 밑에 있는 라우트 이 라우트는 누구를 또 쓰고 있어요? 패스포트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의 패스포트는 현재 어디에 있어요? 이 안에 있죠? 여기 있잖아요 그럼 얘가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죠 어떻게 하면 된다? 여기 있는 이 함수가 호출될 때 이 패스포트를 외부로 리턴해 주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main.js에 얘가 실행되면 얘가 뭐가 된다? 패스포트가 된다 아이고 어렵다 어떻게 어려워서 이렇게 그럼 얘가 이제 얘가 되죠? 그러면 잘 정작 해야 되는데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해봅시다 리로드했을 때 에러가 나네요 아, 슬프다 authData가 undefined authData가 얘인데 얘가 이 패스포트 안에서 사용되네요 그럼 저는 얘를 컷해서 이 안으로 가져가서 붙여넣기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실행 레이로드 했을 때 잘 됐고 로그아웃 할 때도 잘 됐고 로그인 할 때도 잘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네요 플래시도 잘 작동하고 있고요 아휴 힘들죠 그리고 마지막 여기 있는 이 친구는 auth의 로그인 프로세스거든요 얜 또 누구예요? 여기 route에 auth.js에 있는 여기에 들어가면 더 깔끔하지 않겠어요? main.js는 좀 잘 정리하는 게 좋거든요 그럼 제가 이걸 또 컷해서 auth.js로 들어가 볼게요 여기로 이렇게 붙여넣기 했습니다 그런데 이 auth.js는 앱에다가 router를 설치하는 게 아니라 router라고 하는 것에다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우리도 얘를 앱이 아닌 router에다가 설치하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router는 제가 화면을 좀 쪼갰어요 auth.js 오른쪽으로 보냈고 main.js는 왼쪽에 있습니다 다시요 얘기하던 것보다 맞아 갈게요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router는 누구에 의해서 동작하는 친구냐면 이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여기 있는 그리고 이거죠 이거 그래서 이 로그인 프로세스는 앞에 있는 얘가 생략돼도 돼요 왜요? 이 앞에서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됐고요 그런데 또 문제가 있어요 얘는 또 패스포트를 쓰고 있는데 auth.js에는 이 패스포트가 또 없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여기 있는 이 router 죄송합니다 어려워서 이만큼도 이만큼도 저는 함수로 만들 거예요 그리고 패스포트를 인자로 받을 거예요 이게 잘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도 사실 더 좋은 정리정돈 방법이 분명히 있을 건데 그 다음에 얘를 이제 router를 return하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이 함수를 주는 거죠 그리고 이 함수에 return 값으로 router를 주는 거예요 음 자 그러면 auth.lauter가 얘죠 얘를 우리가 호출하면 얘는 누가 돼요? 여기 있는 함수 자체가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 함수에 패스포트를 주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함수를 호출할 거예요 호출하면서 인자로 패스포트를 주입하고 주입됐죠? 그러면 이 함수가 호출되고 끝날 때 return 값으로 router가 라우터가 돼서 걔가 export 값이 되니까 얘는 이전과 똑같은 상태가 된다 라는 겁니다 작동되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리로드했을 때 작동되고 로그아웃되고 로그인했을 때 잘 작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정리방돈 방법은 당연히 있을 것 같아요 제 느낌상 제 느낌은 틀린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방법을 찾는다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너무너무 좋은 모습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했고요 불필요한 데이터들이 출력되는 건 없애버립시다 여기에서 passport 이거 해서 console.log 이거 다 지워버릴 거예요 이것도 지우고 이것도 지우고 이것도 지우고 이것도 지우고 얘도 지우고 아무튼 다 지우세요 console.log 심란하잖아요 인덱스 인덱스 인덱스.js에 있는 콘솔 로그도 지우고 그리고 혹시 main.js에 콘솔 로그가 있으려나요? 이런 건 있어도 되니까 내버려 두고 한번 리로드 한번 해볼까요? 어디 갔을 때 특별히 출력되는 거 없으니까 잘 된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패스포트를 정리하는 것까지 대표받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